안녕 안녕 LA로 갈거야 땅콩과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와우 아이스크림 이게 뭐라고 생각해? 이것도 이건 오리야 정말 오리야 그리고 비누야 아이스크림 비누? 비누야? 응 사탕처럼 보여 어허 오올 오올 하하하하 와 mov 안녕 안녕 재밌어 오해 재밌어 오해 재밌다 와우 이제 호텔방을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여기는 거실이에요 첫번째는 얇은 카펫이에요 대박 어 맞다 특이해 이건 뭐지 하나 둘 셋 야 오 오 여긴 내 침대야 아 이게 네 침대구나 그래 좋아 잘자 애기야 그리고 부엌도 있어 그리고 부엌도 있어 좋아 응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그럼 투하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바이 잘자 베이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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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